사장님 이 블로우스는 지금 가격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격은 69,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재가 이거 뭐예요? 텐센이라는 시원한 옷가입니까. 사이즈는요? 669부터 99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신상인가봐요 새로 나왔나봐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격은 12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요? 66부터 99까지 있어요. 99까지 있어요? 물세탁 가능한 거예요? 네, 물세탁 다 할 수 있고요. 컬러 이거 한 가지고요. 네, 컬러는 한 칼입니다. 그리고 옆에 거는 이건 또 소재가 뭐예요? 소재가 이거는 지짐이 기능성 소재입니다. 아, 지짐이에요? 네. 이거는 가격이 얼마예요? 가격은 저희가 할인해서 59,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59,000원이요? 그리고 사이즈는 이게 뭐 다 나오는 거예요? 66부터 99까지 있어요. 99까지요? 네. 물세탁 이것도 가능한 거죠? 네, 다 물세탁 가능한 거죠? 이거는 천연마라고 되어 있네요 원피스가. 천연마라고 되어 있네요 원피스가. 네. 원피스 엄청 럭셔리한데 이건 또 얼마예요? 이거는 지금 할인해서 85,000원. 할인해서 85,000원이요? 네. 이거 맘에는 물세탁 안 되겠네요 이거는요? 아니요. 저 망에 넣고서 물세탁 할 수 있어요. 아, 물세제로 그럼 빨면 되겠네요. 네, 네. 이렇게 하면은요.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66,77,88까지만 있습니다. 아, 88까지요? 네, 네. 그리고 또 이 원피스도 엄청 고급스럽게 보이는데 이거는 지금 가격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격은 지금 이거 또 할인해서 10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할인해서 10만원이요? 그건 소재가 뭐예요? 소재가 요즘에 기능성 소재로 썸머풀 기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시원하겠어요 이게. 네, 네, 네. 속에 이게 속치마도 있고요. 네, 네. 아, 멋스러워요. 소매도 이쁘게 여기 끝이 이쁘게 됐네요. 끝이. 네, 네. 그리고 또 사이즈는 이게? 이것도 사이즈가 66,77,88까지만 있습니다. 88까지요? 네. 그리고 이 원피스 너무 고급스러운데 이거는 얼마예요? 이거는 지금 판매가는 14만원. 14만원 역시 고급스러우니까 가격대가 조금 나가네요. 네. 이거는 물세탁 이것도 가능한가요? 이것도 물세탁 가능한 겁니다. 아, 물세탁이 가능해요? 네. 너무 이쁘다. 사이즈는요? 네. 사이즈는 66,77,88,99까지 있어요. 아, 이건 99까지 있어요? 네. 아, 소매 것도 럭셔리하고 이쁘고. 네, 소매도 이쁘고. 네, 소매도 이쁘고. 네, 네. 이뻐요. 네. 컬러가 진짜 이쁘고 시원하고. 네. 네. 그리고 또 신상이 이것도 신상이네요. 아, 예.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품입니다. 네. 그거 소재가 뭐예요? 소재가 이것도 텐센의 뭐 요즘에 기능성 실크라고 하던데. 아, 기능성 실크라고 하던데. 아, 기능성 실크라고요? 네. 그건 얼마예요? 어, 69,000원 판매하고 있고요. 네. 이건가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 뒤쪽은 어떻게? 뒤쪽은 한번 비춰 보여드릴게요. 뒤쪽도. 동일한 컬러인데. 네. 그거는 사이즈가 큼직해가지고. 네. 이거는 사이즈가. 아, 나지 엑스라지. 투엑스. 아, 투엑스라지까지. 그러니까 구구까지는 입을 수 있어요. 구구까지? 네. 편하게 보여요. 네. 네. 아, 고급스럽네. 하사. 그리고 또 새로 나온 게. 새로 나온 게. 아, 여기 이거. 네. 이거는 기존. 이거는 완전 코트인데요. 아, 예. 노으로 나온. 네. 어, 마 비슷하게 짠. 아, 이거 마예요? 아, 마 종류예요? 네. 네. 그런 종류인데. 네. 와, 진짜 이거는 멋쟁이들이 입어야 되겠어요. 아, 네. 이게 모델이 입고 나오면 아주 멋있는데. 그렇죠. 네. 이거는 그럼 얼마예요? 가격도 비싸겠는데. 가격은 17만원. 17만원이요? 할인한 가격. 할인한 가격이 17만원. 네. 와, 진짜 고급스럽게 보이네. 네. 물세탁 가능합니다. 이것도 물세탁이 가능해요? 옷이 있는 옷감입니다. 와, 디자인 진짜 고급스럽고 우아하네요. 이쁘죠. 네. 네. 이런 거 입으시면. 이거는 그럼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이것도 667788. 88까지? 네. 와, 럭셔리 럭셔리 이뻐요. 이것도 엄청 화사하다. 와, 진짜 예쁘다. 네. 이것도 신상품 이번에. 네. 그렇죠. 처음 봤어요. 네. 저희가 기익상품으로 판매가를 낮춰서. 네. 아, 그래요? 그럼 얼마예요? 69,000원. 와, 너무 괜찮다. 69,000원. 와, 이뻐요.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667788. 99까지 있습니다. 99까지 있어요? 네. 와, 이거 엄마들 엄청 좋아하겠어요. 물세탁 가능한. 아, 물세탁 가능해요? 네. 뒷모습도, 뒷모습도 깔끔하고 너무 이쁜데요? 네. 엄마들이 좋아하시는. 그렇죠. 좋아하는 디자인이 많네요. 물세탁 가능하죠? 네. 물세탁 가능합니다. 아, 이 원피스도 또 엄청 이쁜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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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피스들이 날씨가 덥다 해서 원피스가 많이 나왔는데. 네. 엄청 이쁘다 이것도. 네. 이것도 아까 동일한 가격. 10만원 판매하는. 아, 10만원에 판매하고 계셔요? 사이즈는요? 네. 사이즈는 667788까지만 있습니다. 88까지요? 물세탁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물세탁 가능한 거고요. 와, 이렇게 고급인데 물세탁도 가능하다고요? 네. 너무 좋다. 진짜 고급스럽고 이쁘네요. 네. 네. 그 옆에도 또 원피스가 또 고상하게 예쁘네요. 아, 네. 이거는 물실크. 이제 실크라고 하면. 드라이를 해야 되는데. 물세탁 할 수 있는. 아, 물세탁이 가능한 실크예요? 네. 어, 그거는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사이즈는 이거는 667788까지만 나옵니다. 88까지요? 네. 뒷모습도 그냥 저기예요? 민자예요? 잠깐만요. 뭐처럼. 어, 치퍼가 있네요? 네. 치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치퍼가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아, 치퍼는 허리선이 있는 데까지예요. 아, 허리선 있는 데까지예요? 네. 네. 오, 이거는 또 풍기인견이네요? 풍기인견. 네. 풍기인견이면 또 얼마나 또 시원하고 좋을까요? 아, 예. 일단은 인견하면 우리나라에서 풍기인견이 제일 좋은 상품이고요. 풍기인견이 제일 좋죠. 네. 이거는 그럼 이것도 물세탁이 돼요? 아, 물세탁은 할 수 있는데. 물세제로 해야 돼요? 물수제로 하고 손으로 빨아주는 게 좋고요. 물세제로 손으로 빨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망에 따놓고서 빨아야 됩니다. 네. 이거는 지금 가격이? 가격은 저희가 할인해서 12만원. 12만원이요?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667788까지만. 88까지요? 네. 이것도 진짜 멋쟁이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네요. 맞습니다. 네. 이건 얼마예요? 이거는 판매가격은 14만 5천원이고요. 14만 5천원이요? 네. 요즘에 닥스 체크카라가 새로 나오는데. 네. 좀 간격이 좁은 체크카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더 날씬해 보이겠네요? 이거는 지금 사이즈는요?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66778899까지고요. 99까지요? 네. 물세탁 가능해요. 아, 물세탁 가능해요? 네. 그리고 또 우와 이것도 또 엄청나게 또 예쁘네. 네. 이 옷도 앞전에 이제 동일한 칼라가 이제 좀 색상만 틀리고. 네. 이 옷도 엄마들이 좋아하는 그런 칼라고. 이건 소재가 뭐예요? 소재는 텐센. 아 이것도 텐센이요? 기능성 복잡으로 만드는. 네. 시원한 여름원단. 네. 가격은요? 가격도 이거는 6만 9천원 판매합니다. 6만 9천원이요? 네. 사이즈 이것도 고부까지 있어요? 사이즈 뭐 구부까지 있습니다. 네. 구부까지 있구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그 지짐이 같은 건데 컬러가 다른 거죠? 지짐이. 네. 지금 현재 지짐이가 이제 기능이 들어가 있는. 기능성 지짐이로 나와서. 네. 일단 옷감이 시원하고. 네. 판매가격도 5만 9천원 판매하고 있고요. 그렇죠. 판매가격도 괜찮고. 그 다음에 물세탁 가능하고. 물세탁도 가능하고요. 네. 네. 이뻐요. 이것도 지금 처음 보는 제품이네요. 이것도 신상인가봐요. 이것도 신상인가봐요. 네. 새로 나온 거고. 옷감도 소재도 괜찮습니다. 이거 소재가 뭔데요? 이것도 텐센 비슷한 기능성 옷감으로 만들었는데요. 가격도 5만 9천원이고요. 이거 5만 9천원이에요? 네. 와. 괜찮네. 물세탁할 수 있는. 물세탁 가능하고. 디자인도 이쁜데요.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네. 뒷모습은 어떻게. 뒷모습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이뻐요. 일단 뭐 엄마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에. 뒤에 살짝. 네.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 더 이뻐요. 네. 요즘에는. 어. 메이커 옷들이. 이런 스타일 옷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네. 네. 이거 그럼 메이커 거에요? 네. 메이커 거를 저희가 동일하게 만든 옷들인데요. 그래요? 아. 이뻐요. 입으면은. 몸 메쉬도 나고요. 네. 이쁩니다. 네. 아. 이게 그러면은. 지금 컬러가. 이거 핑크하고. 네. 핑크하고요. 핑크도 화사하고 이쁘네요. 네. 핑크도 이뻐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기익상품으로. 네. 이제 좀 가격을 낮춰서. 네. 판매하려고. 저희가 이제 두 컬러로. 새로 만든 옷들입니다. 네. 네. 이거 진짜 화사하다. 네. 어. 막 보석도 막 따닥따닥 붙어있고. 이 옷은. 네. 에트로 칼라라는. 네. 옷들인데. 이것도 저희가. 기익으로. 이제 기익상품으로. 네. 6만 9천원. 팔 예정입니다. 이거 6만 9천원이에요? 네. 네. 컬러가 일단은. 여름에 시원해 보이고. 어디 뭐 여행이나 뭐 이렇게. 활동 많이 하신 분들은. 뭐 이 옷 자체가 괜찮습니다. 네. 소재가 이게 뭐예요? 소재도 텐센. 텐센의 이것도. 요즘에는 이런 옷감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도 그렇고. 네. 이게 지금 시원하고 구김이 안 가는 그런 소재죠? 그런 옷감으로 요즘에 나오는 기능성 옷감입니다. 이것도 그럼 물세제로 그냥 빨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요즘에는 물세탁 할 수 있게끔. 옷감들이 많이 신상품이 개발돼서 나오는 옷들입니다. 그래요. 세제값도 아끼고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1,800으로. 네. 이제 저희가. 이것도. 아주 저렴하게 팔 수 있게끔. 이것도 브랜드 제품인가봐요. 이게 이제 브랜드. 닥스 옷에서 나오는 스타일로. 저희가. 보통 이제 12만 원 팔아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 너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8만 5천 원까지. 판매를 하려고. 지금은 기익상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거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66부터 99까지 있습니다. 99까지요? 이 컬러 이거 한 가지구요? 두 컬러인데. 한 컬러는 판매가 저조해서 한 컬러는 없앴고. 아 그럼. 지금 현재 이 컬러가. 네. 이거 하나 걸음 지금 나오고 있는거에요? 그리고. 우와. 요건 또 뭐가 이렇게 이쁘대요? 이거는 이제 메이커 옷으로 나온건데. 아 그래요? 저희가 이제 어떤 메이커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안되구요. 네. 저 소재나 디자인 같은거 보시면은. 네. 네.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옷도 좀 가격을 좀 내려서. 네. 15만 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15만 원에요? 네. 원래 판매가는 더 많은데. 저희가 좀. 유명 브랜드 제품인데도. 네. 가격이. 오. 여기 고주머니도 이쁘고. 이뻐. 너무 이뻐요. 네. 이건 사이즈가 뭐에요? 사이즈가 이 옷도 66, 77, 88, 99까지 있습니다. 이것도 99까지 있어요? 엄마들 입으시면 너무 멋스럽겠어요. 뭐. 요즘 해외여행갈때는. 네. 아마 이 옷들을 많이. 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구김 안가는거죠? 네. 소재는 기능성 소재인데. 일단은 뭐 시원하고 옷이 이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 이 제품은 이제 니맨인데요. 어떤? 니맨. 마제품인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가격을 내려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얼마에요 지금? 이것도 95,000원 판매. 원래 힘들다고 하는데. 좀 가격을 내려서. 네. 이것도 8만원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8만원까지. 네. 네. 사이즈는 다 입구요? 사이즈는 후리치수에요. 그러면 얼마까지 입을 수 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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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세탁 이것도 물세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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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모습 또. 아. 여기 위에 지퍼가. 지퍼가. 지퍼가 있고요. 허리선까지. 네. 너무 이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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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디자인 같아요, 컬러도 그렇고 그렇죠 젊은 층의 소재도 이렇게 많고 이건 얼마에요? 똑같은데 8만 5천원 8만 5천원이요? 이건 안 비치는 건가봐요? 물세탁 가능하고요? 사이즈는 무엇까지 있어요? 사이즈는 667788 88까지 있구요 이것도 너무 이쁘네요 이 옷도 앳도록 컬러한 무늬가 잔잔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속치마가 있습니다 물세탁 가능하고요? 사이즈는 667788까지 있습니다 가격은요? 8만 5천원 앞전급 가격 8만 5천원이요? 이쁜게 너무 많아요 그것도 지금 신상인가봐요 네 신상품 메이커 옷인데요 네이커 옷은 저희가 밝힐 수가 없고 네 지금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낮이 77까지 그러면 맞는거에요? 네 77까지 물세탁 가능하고요? 네 이런 옷들은 거의 물세탁 가능하고요 가격이 그럼 얼마에요? 가격은 이거는 12만원 12만원이요? 네 뒷모습이 뒷모습은 아우 멋스럽네요 네 네 네 사장님 이 바지는 지금 여름바지로 나온거죠? 네 여름바지로 나온 썸머쿨 원단 네 네 이 원단은 정장 만드는 원단인데 네 특이한것은 땀이 나도 옷이 붙더라네요 이 옷은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온 맥시도 납니다 입었을때 주름이 탁탁 서서 네 그 다음에 살짝 엄마들이 좋아하는 나팔이에요 살짝 나팔 네 엄마들용 나팔 그럼 사이즈는 다 있어요? 사이즈는 66, 77, 88, 99까지 있습니다 네 컬러가 지금 베이지색 검정, 곤색, 베지, 고방 컬러 아 이거까지에요? 네 고방 네 고방 고방컬러라고 네 검정, 곤색, 베지 네 그리고 이쪽 옆에건 또 이거는 이거는 베기 스타일이에요? 구찌 베기 스타일인데 네 이거는 검정, 곤색, 연베지하고 세 칼라 세 가지요? 아 이건 디자인이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 같아요 네 젊은 3, 40대도 좋아하지만 5, 60대도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뒷모습도 네 뒷모습도 괜찮네요 사이즈 이것도 다 있죠? 이것도 사이즈가 6, 6, 7, 7, 8, 8에 9, 5까지 9, 9까지요? 9, 9면은 사이즈 얼마까지 34, 35 35까지요? 와 그리고요 뭐 만원짜리도 만원짜리는 뭐 그냥 기본 네 기본으로 나오는데 칼라는 10칼라가 있고요 아 만원짜리가요? 이거는 지금 마 소재 들어가 있나봐요? 마 혼방이네 이거는 마 혼방인데 아우 마 소재 요즘에는 이제 마 100%보다 혼방 섞인 옷감이 많이 나오고요 구김이 덜가라고 그렇게 하나요? 구김도 덜가고 편히 입을 수 있겠고 네 구김이 덜가다보니까 엄마들이 좋아하죠 네 세탁은 물세탁 가능하구요 네 물세탁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일자 일자 바지이고 컬러나 그거 한가지요? 하나는 검정 검색 밤색 사이즈는 6, 6, 7, 7, 8, 8, 9까지 나오구요 이것 좀 한번 펼쳐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현재 물이 안 모양이구요 네 이쪽은 그냥 편안하게 나와요 네 엄마들은 편안한거 최고죠 뭐 양쪽에 호주머니 다 있구요 네 바지가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있어요 잘 켜요 일어나세요 불가리 닫는 가늘 순 천 천 감사합니다.